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서은 전도사입니다.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파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칠 때는 그 겨울에는 언제 또 땅에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려나 하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봄이 되면 반드시 땅에서는 얼어붙었던 땅에서는 새싹이 돋아나고 또 꽃들이 피고 또 따뜻한 봄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길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우리에게 복음의 뿌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날이 앞으로 많이 많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저의 강단 말씀에서도 일꾼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간표를 잘 보아야 한다. 성경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처럼 그들이 또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지 지금 우리 파라무스 성전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업 현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 메시지고요. 산업 성교입니다. 우산 국가를 막은 산업인 24라는 제목으로 11기상 18장 1절에서 5절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 필요한 산업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헤븐니 파워, 헤븐니 탈렌트, 헤븐니 미션을 갖춘 자들입니다. 오바디아를 예를 드셨는데요. 오바디아는 엘리야의 제자였고 또 국내 대신으로 갈멜살 운동과 호랩산 운동, 도단성 운동에 쓰임을 받았던 아주 중요한 제자지요. 그 시대에 국내 대신으로 아합의 대신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또한 엘리야, 엘리야가 정말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일을 했는데 그 제자들을 100명이나 숨겨서 먹이고 또 도와준 그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필요한 산업인이 되어야겠는데 절대 필요한 산업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393 메시지 있죠. 393을 발견하고 누리고 또 전달을 해야 합니다. 393의 발견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또 신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또 권세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필요한 산업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3단체를 살리고 또 우리 전도자들을 돕고 후대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산업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업을 주시고 또 산업을 할 수 있는 기능과 달란트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며 우리가 또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산업인의 응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은 헤븐이 들어온이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핵심은 3월의 학원 보그마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보좌의 축복, 헤븐이 들어온은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헤븐이 파워와 헤븐이 탈렌트, 헤븐이 미션을 갖추는 길입니다. 조금 전에 산업성교에서 나왔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앉아계신 그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천사들, 청군들이 함께 했죠. 그것을 나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산업현장에서 누려야 하는데 이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393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393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지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방에 393에 대한 제목이 붙여 있거든요. 가서 기도하시면서 또 보면서 계속 말씀을 각인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393을 누리는 5분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5분이 아니고 10분, 30분이 되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것이 바쁜 우리 현대 생활에서 바빠서 시간이 없으면 단 5분만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러 가지 머릿속에 많이 해야 할 일, 또 처리해야 할 일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이 집중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삶의 리듬이 생기고 또 각인이 되고 또 서밋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도 지금 투표를 통해서 서밋 교회로 모두가 그 서밋 교회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 서밋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서밋이 아니라 정말 영적 서밋,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세우시는 영적인 서밋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각 현장에서 우리가 문화 서밋도 될 수 있고 기능 서밋도 될 수 있고 정치적인 서밋도 될 수 있고 학업의 서밋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서밋, 높은 자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모든 다른 세상의 것은 그냥 따라와서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빼고 세상의 서밋으로 가려고 따라가고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시간과 나의 모든 노력과 헌신과 모든 것을 투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우리의 모든 것,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메모가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메모장에 메모도 하고 수첩에 적어 놓기도 하고 매일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것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쓴 것을 보지 않고도 머릿속에 남고 마음판에 각인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하는 업에 또 내가 하는 공부에 있어서 정말 남들하고 비교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나의 영광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마음과 영혼에 메모가 되어있는데 랩런트라는 작품을 남겼고 또 다니엘은 삶과 기도 속에 메모 되어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작품을 남겼고 또 새 청년은 현실 사건 속에 메모를 했는데 네부갓네살이 신앙 고백을 하는 영적 정복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죽음의 위기 앞에 메모가 되어있는데 불임절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작품을 남기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인생 작품을 남기는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자신의 인생 작품을 남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랩런트 전두학입니다. 랩런트 전두학은 랩런트가 보아야 할 미래 캠프와 오직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랩런트가 미래 캠프를 보는 비밀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오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주신 탈런트, 헤븐니 탈런트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마다 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헤븐니 탈런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죽어라고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닌 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난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 헤븐니 탈런트죠. 이것을 현실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위의 것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탈런트, 천재성 또 위에서 내리는 헤븐니 탈런트를 가지고 이것을 누리고 성취 될 말씀 속에서 오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오직 다른 사람에게도 준 것이 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오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이나 그런 자랑이 아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후대를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넌트가 오직을 발견하려면 정말 현실 속에서 찾은 모든 문제와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고 위의 것을 누리는 천재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성취될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도 토요일 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정리 요약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맞아 맞아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속에 각인되고 내 것으로 말씀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기억하고 내 문제 속에서 문제를 뛰어넘고 가끔은 실패하기도 하고 가끔은 낙심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람인지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빠지지 않고 그런 시간표를 지나서 더 좋은 시간표 또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시간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견한 오직을 내 학업 속에 또 내 업 속에 직업 속에 스며들게 되면 이것이 학업의 작품이 되고 또 업의 작품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자라나고 있는 많은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후대 태영화부터 유아유치 중고등 대학 청년부까지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 응답을 받고 또한 우리 어른이 된 중직자들도 남은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로 그 랩런트로 이 모든 축복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로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입니다. 복음 현장성 캠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집중, 현장 집중, 전도 집중이란 제목으로 주셨는데요. 복음 현장성 캠프는 무엇인가요? 숨은 나, 숨은 현장, 숨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숨은 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은 나라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나, 드러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 대한 캐릭터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숨은 나를 살리려면 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계속 바쁜 와중에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밤에 잘 때까지 전혀 묵상하거나 하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거나 나에 대해서 생각할 틈도 없이 계속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먹고 놀고 막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찾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은 숨은 나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도 질문해보고 찾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고 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도 한 번씩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집중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가지고 이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숨은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숨은 현장을 살리려면 우리가 현장에 또 집중해야 합니다. 나에 집중한 거를 이제 넘어서서 현장 내가 가는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처한 학교 내가 가는 직장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현장 또 우상이 가득한 현장 사람들이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그 현장을 보게 되죠. 그래서 숨은 현장을 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은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전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쉬운 길 가장 빠른 길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입니다. 그 외에는 따라오는 것이고 부수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가 되지 않고 완전한 해방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전달 전도만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전도의 집중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숨은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치유인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인격과 교양이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뒤처지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또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은 본능적으로 조금 꺼려하거나 피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든지 외로운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똑똑한 사람, 부자인 사람, 건강한 사람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힘들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또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에 와서 그들이 정말 이 땅에 태어난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께 찬송,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을 죽이는 자리가 아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제자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이 메시지를 보는 모든 분들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할 수 없고 지금 내가 능력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주시는 헤븐니 파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헤븐니 탤란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 땅을 극율하게 여기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가지고 그 일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 세계보금을 이루실 것이고 또 모든 것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정말 약속하신 후대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일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우산국가를 막는 오바디와 같은 그 시대에 절대 필요한 산업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 속 랩런트들처럼 시대를 미리 정복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랩런트들이 현실 속에서 위의 것을 누리며 성취될 말씀을 잡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게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힘으로 나와 현장과 전도에 집중하여 숨은 사람을 살리는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분님 파워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흑암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전도 제자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신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원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 흩어진 제자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기도 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또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말씀으로 언약으로 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저희 미국 땅에 흩어진 제자들로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 교회로 하나님 모이게 하셔서 정말 이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세계보고마에 언약 붙잡고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상황에 있는 학업과 또 직업 현장에 가정 현장에 우리 후대 현장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일꾼으로 시대를 살리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돕고 있는 발판이 되는 모든 중직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앞서 애쓰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섬기고 있는 우리 단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오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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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